재미노정기는 사실은 이제 흥부가 중에 하나가 한국이지 않습니까? 흥부가가 뭔가 품격이 좀 더 있고 그런 곡이라 생각하는데 이쪽 부분에 재미노정기에서는 좀 더 넓은 곡을 보여주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해서 아 흥부가 이런 것이 이런 네모가 있었나 봐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시야가 높게 좋죠 넓은 그냥 하늘나라를 펼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요 박씨 좀 몰고 와서 우리 풍당에도 복 좀 줬으면 좋겠어요 아 네 우리 나그네님 소리 좀 잘 하셔가지고 생각과 소망의 씨앗을 잘 뿌려놓으면 큰 박이 또 태어날 때 매달릴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ELCAP eco Dr verb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